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소리 지르기 공부하기 싫으면 교실을 나가버리기 미술도 음악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면 되는 자유로운 학교 모든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친구가 되는 학교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도 숙제를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소풍 같은 학교 생활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 자유 자유인 학교 여기는 프라이 슐레입니다 월요일 아침 자유학교의 음악선생님으로 근무하는 패트릭 선생님은 오늘 출근을 좀 서둘러 합니다 월요일은 출근할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선생님이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나온 건 아침 식사 당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대한 선생님의 우려는 적중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장난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재료는 모두 근방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입니다 요리를 하고 싶은 학생은 식사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선한 듯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엔 나가 놀면서 식사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놀아도 놀아도 아무도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는 이 학교 그럼 여기 학생들은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할까요? 음악실로 향하는 패트릭 선생님 요즘 들어 부쩍 피아노 연주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이 미리 와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시간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웁니다 음악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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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님 그냥 여기다. 진짜? 네. 너는 already 알고 있었나? 내가 넌 잘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말아. 모르겠지. 저는 아이들만 보셨나요? 나는 어떤 게arkan을 알 수 있을지. 내는 저에게는 무슨 일을 지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만을 원하는게, 이런 아이들이 학생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네, 이 아이들은 그것을 싫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5학년 여학생들이 요즘 이 디스코텍의 단골들입니다. 잠시 후 학교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춤추고 신났던 여학생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어딜 가나 남자애들 장난은 똑같습니다.